네, 이번에는 4차 부스터샷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기준으로 3차 부스터샷의 유효기간이 180일입니다. 자, 그럼 180일 이후에는 4차를 또 맞아야 하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관련해서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CNN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 모더나 부스터샷까지 맞았어도 올 가을 때는 보호요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장사 속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백신을 더 팔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얘기 자체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이 얘기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독감인 경우에는 계절성과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 정도 백신 접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맞아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연중 우리와 함께하면서 계절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엔데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주기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지금 모더나 최고 책임자가 얘기한 것처럼 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1월 달에 맞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감염을 막아주는 면역은 저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는데 어떻다고요? 바이러스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 화이자 CEO도 틀린 이야기고 지금 모더나의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코로나는 계절성이 없이 연중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하나는 오미크론이 대세화가 되면서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게 되면은 병원성이 없으면서 연중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이 4차, 5차, 6차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먹는 화이자의 치료제가 더 요긴하게 쓰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된다고 할 경우에 물론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기보다는 단지 감염이 확인이 된 그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를 극복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상은 첫째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도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사가 개발을 하든 말든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개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그런 백신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매년 접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4차, 5차 필요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면서 효과가 뛰어난 먹는 치료제가 오히려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3차 이후의 백신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최고의학 책임자가 결정적으로 틀린 게 무엇이냐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과학 교양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개발사들의 이 백신에 대한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항체 면역 패러다임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을 겪고 그리고 1년 전에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추이를 살피면서 많은 백신 전문가들과 그리고 면역과 관련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면 설교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듯이 일시적으로 몸속에서 증가한 항체 면역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지만 진짜 백신 효과에서 중요한 위중증을 예방하고 치명률을 낮춰주는 세포 면역의 효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 최고의학 책임자가 올 가을 때 보호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항체 면역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위중증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 면역의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라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사스를 알았던 분들 중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위전적으로 75% 정도만 흡사한 친척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사스를 알았던 분들이 뜻밖에도 고령층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거의 20년 정도 지났지만 몸속에서 T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T세포가 기억을 해서 75% 정도만 유사하고 25%는 다른 친척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춤한 백신을 두 번 내지 세 번 접종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오미코론 자연 부스터샷까지 자연 감염이 되었을 때 자연 부스터샷 효과까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4차 부스터샷이나 혹은 매년 특정 시점이 되면 주기적으로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이자도 역시 오미코론용 백신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상술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개발해서 내놓던 말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든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팍스로비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백신은 거의 3차, 우리나라로 치면 3차가 끝으로 그 이후에는 백신 접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교수님과 강 기자님의 얘기처럼 여기에서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위험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독감 백신도 주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독감 백신 맞는 시즌에 주로 이제 겨울에 맞으니까 같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아무래도 계절성은 없지만 밀집도가 높아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예방적 효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단 면역이 많이 안 생기는데 만일에 코로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제일 문제는 계절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년 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맞아서 3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4, 5, 6, 7월까지는 잠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맞았으면 3월까지는 괜찮다가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가 여전히 효과를 더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겨울 독감을 접종하게 되면 크로스 리액티비티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독감 백신에 대해서 생기는 면역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오히려 강화된 면역이 딴 것도 막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그 계절에 유행하는 독감 백신으로 독감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는 일부 코로나도 막아주면서 이후에는 감염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간단히 처방이 가능한 먹는 치료제로 해결하는 것이 편하지 그러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백신 역시도 어떻게든지 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백신 접종은 그 고위험군에서조차 3차 부스터 샷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강 기자님의 의견은 좀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제가 덧붙이려고 했던 건 다른 맥락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미접종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백신 추가 접종은 의미가 없지만 지금 유통이 용이하고 효과가 좋은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 곳곳에 백신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코로나19 유행이나 혹은 코로나19 변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